안녕하세요 아시아골드TV의 서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금군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을 생산하고 있는 LS 니코 동재련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LS 니코 동재련에서 LS MMM으로 변경됐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데 MMM이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메탈 앤 메테리얼스 무슨 뜻이죠? 네 그런거 같아요 메탈은 알겠는데 메테리얼스가 소재, 자재 약간 이쪽 같아요 저도 좀 의지 알아봤는데 LS 니코 동재련에서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이런거에 관심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사업명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LS라는 회사와 니코라는 회사가 합작 회사잖아요 근데 니코가 일본 회사인 니코가 빠지고 그 지분율을 전부 다 저희 LS, 저희가 아니라 LS에서 나머지 지분을 전부 매입해서 100% LS게 됐죠 그래서 이제 회사명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네 좋죠 LS, M&M으로 변경이 되면서 골드바가 출시가 된게 네 9월 말에 뉴스에 나와 뉴스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죠 M&M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10월 초부터 성품에 이제 로고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음 네 이게 이제 9월까지만 해도 이 상품을 팔았죠 LS 화분 쪽에 보시면 LS, 니코동제렌이라고 아직 써있어요 네 네 이 제품인데 새로운 이제 10월부터 우리 10월부터는 보시면은 M&M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음 네 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밑에 시리얼 넘버 폰트 네 폰트 폰트랑 파인골드 폰트 999 폰트 폰트가 다 바뀌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계신 제품이 뭐 이 제품인데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주문하시면 이 제품이 오니까 뭐 이거 틀린데 가짜 아니냐 이런게 아니라 네 네 네 이제 10월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이 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뭔가요? 박스 같은데 요거는 실버 그레늄인데 기존에 있던 박스 그대로고 요거는 지금 LS M&M이라고 어 스티커를 붙지 않았죠 네 스티커를 붙지 않았어요 기존 박스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회사 바뀐 걸로 네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음 근데 이거는 LS에서 먼저 이렇게 홍보를 해 둬야 되는데 저희가 doch 엘리스는 저희를 초대를 해서 거의 제철서를 견학을 시켜주시던가 네 아 좋죠 네 아니면 뭐 뭐 혜택을 주시던지 해야되고 아는가 싶습니다 아마도 곧 전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연락 좀 주십시오 제대로 홍보해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제가 에르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홈페이지 업데이트됐잖아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업데이트돼서 좀 만족스러운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번에 추석체크도 업데이트됐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로그인도 서비스가 되니까 쉽게 가입할 수도 있고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오픈, 새로 개편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제 약간 안정화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딱 자리가 잡히진 않았는데 점점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다음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죠 아 네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계획했던 이제 맛집 콘텐츠랑 또 이제 순금 제품 리뷰 콘텐츠도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올라갈 거니까요 네,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골드TV의 터피디였습니다 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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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